이 시키야 이 시키야 이 시키야 이 시키야 이 시키야 이 시키야 압궁을 막아? 너도 이제 행복과 손 눌렀구나 나는 왜 얘기 안 해주는데 나도 모르지 아 진짜 미친 거 보고 싶어 아 너도 괜찮지 말아 이 시키야 오 아 네 우리 손 그 손 한 렐형은 왜이렇게 비해 있는거야? 싸울 생각이 없지? 아... X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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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떴어 이거 카정이야 사정 왔어 이거 딱 봐도 벨베이스가 퍼버린다 다운 저기보다 찰떡 음식을 못 좀 더 두벙 응 나는 왔어 됐어 ㄷㄷ 하아! 사냥을 위해 왔지만 과일 때문에 남아야겠어 노플이긴 한데 노플이긴 한데 아 저게 아 경풍 딱 때렸어야 되는데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허허허허허 저렬시가 그랩을 맛있게 하는데 저렬시가 그랩을 맛있게 하는데 저렬시가 그랩을 맛있게 하는데 아 근데 이거 그냥 징크스를 보지 그러니까 벨베스가 징크스 봤으면 이겼네 이렇게 와우! 이게 내가 돌아온 이유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웅아 이거는 아래를 위해서 나한테 줘야 되지 않았을까? 이걸 먹어 이건 나 주지 야 바탄 필요하면 불러 왜 랜트가 없는 거지 아 죽었다 아 웅 맞았으면 안 돼 아 미스 유방 저 아래서 결국은 오프리인데 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지 야 지금 그냥 용치자 이거 어 야 그 보았다 야 되라고 뭐하냐 이 개 안 할 거냐고 내가 뭐야 이 개 개 저기 좀 이상해 이거 아이디 산 거 같은데 말이 안 돼 근데 제가 1랩부터 흠 어 랩 랩 랩 랩 랩 이 개 랩 랩 랩 랩 랩 랩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 좀 박으면 우리가 이기는 건데 이게 ㄷㄷ 난 여길 바꾸지 나공 8축 나오면 아.. 배가 먹었어야 되는데 배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시공 나라도 먹었으면 먹었으면 아시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 불을 죽여서 갈 필요가 없는데 왜 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시공 코스 이러는 도래도 말하자면 히히히 주보는 히히 지키지 히한 시 시 주 시 시 시 시 시 시 비 일 왜 불러? 여기 쓰레쉬 죽여보려구요? 스페을 못하겠네 아니 뭐지 마몽잠도 아니라가지고 저기서 벤지하는걸 잡으실던데 여기 유일한 이니쉬가 걸으면 안되는데 다 왔어 됐다 오 어디갈까? 뒤로 돌아가면 되는거 아니야? 어? 잠깐만 돌고 돌아 영웅? 좋은데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야아 뒤로가 나 살아왔어 아군이 다녔 than 손을 줘 분명히 내가 레일에 색 나가서 지금 맨츠 안치고 있냐고 폴팡이 파괴되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어 갈래 그냥? 나 구인도 없는데 저 남은 스마이트 없기만 하하하 15초 동안 먹여보자 흠 야 8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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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받아 봐 받아 봐 받아 봐 완전 힘줄만한데? 나 안전하게 하네 도웬이야 억지로 밀 수 있어 흠 아 아 흠 흠 흠 흠 이번 라인은 좀 쎄게 살 만한데? 이번 라인은 좀 쎄게 살 만한데? 이번 라인은 좀 쎄게 살 만한데? 차스피드 아 근데 위드 닉네임에 에메호네 에메호 배가 죽었어 어? 야 개좋은데? 봤던 둘 다 불 빠졌는데 근데 골베랑 골베가 안타줄 것 같애 지랍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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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리 잘 한가 얘 아 끌어? 그니까 이럴 징수 멜보 이윰 징수 멜보 징크스가 왜 템이 보였을까?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 여기 나온다 야 뒤에서 컴퓨터 나오는데 이거 컴퓨터 왜 안 밀고 이렇게 쫄래쫄래 너도 이제 행복 버튼 눌렀구나 나 상타 없어 봐봐 이런 게임 이런 게임 그웨이 아니었으면 이겼을